오늘은 저압계통의 저압구성, 배전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소위 말하는 저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변압기를 통해서 전압을 낮춘 아래쪽 부분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압배전반, 저압차단기, 모터 컨트롤센터, 그 안에는 모터기동, 과부하 개전기, 인버터 이런 장비들이 설치가 될 테고요. 또 꼭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아주 민감한 전기장치를 위한 UPS,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또 요즘 건물이나 산업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스덕트, 이런 내용들을 저압계통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계통에서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접지 시스템입니다. IC표준, IC60364에서는 접지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TT, TN, IT 이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은 첫 번째 문자가 바로 변압기의 접지 상태, 즉 변압기의 저압이 Y결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중성선에 접지를 했느냐 직접 접지, 안 했느냐 비접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자는 저압설비를 접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압설비는 필수로 접지를 해야 됩니다. 직접 접지를 하는 것을 T, N은 변압기의 2차측 접지에 같이 연결하는 것을 N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조합을 했을 경우에 TT, 변압기 별도의 접지, 저압설비 별도의 접지, T, TN, 변압기 별도로 접지하면서 저압설비를 변압기 2차측 접지에 연결한 것을 T, N이라고 합니다. IT, 변압기 2차측은 접지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압설비는 직접 접지를 했다, IT.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1964년도에 이런 접지 시스템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수십 가지 접지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나름 정리를 해서 세 가지 접지 시스템으로 묶다 보니 조금씩 예외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N 접지를 또 보충하는 단어를 통해서 TNS, TNC 또 두 가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TNS는 Separate라는 의미를 집어넣은 약자인데요. 중성선과 접지선을 구분을 했다, 별도로 분리했다. TNC는 중성선과 접지선을 Common 또는 Combined 합쳐서 운영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내용들을 도면으로, 도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TT 접지 시스템, 변압기 2차측 접지, 또 설비의 접지가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IT 접지, 변압기 2차측은 접지가 안 되어 있고 설비는 직접 접지가 되었네요.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TNC와 TNS는 결국 중성선을 접지선과 Common을 했느냐, 별도로 분리했느냐에 따라서 TNC, TNS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접지 시스템은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TNT, TN, IT 세 가지 접지 시스템의 기본 개념을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압배전반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압배전반은 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춘 전기를 나눠주는, 배전하는 전기 판넬입니다. 이 전기 판넬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연, 전원을 공급하는 쪽과 받아쓰는 쪽을 완전히 분리시켜주는 것을 절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저압 부분에서는 절연 기능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보호와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써 요즘 전기 장치들이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호장치의 차단기라든가 또는 제어장치의 스위치 이런 것들이 절연 기능을 같이 가서 가져가는 혼합장치로써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본 제어 기능입니다. 정상적인 운전 상태, 정격 전류를 이어주고 끊어줌으로써 모탈을 돌리고 세우고 전원을 공급하고 끊어주고 하는 장치, 그 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바로 제어라고 합니다. 전자접촉기, 개폐기, 스위치 등이 제어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 보호입니다. 비정상적인 상태, 과부하, 반락고장, 지락고장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고장 전류를 차단하고 분리시켜줌으로써 설비, 전선 같은 재산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임명에 대한 보호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호장치라고 합니다. 차단기, 스위치, 퓨즈 이런 것들이 바로 보호장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저압계통에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보호장치, 차단기가 사용되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변압기 2차측에 고성되어 있는 저압배전반, 주로 전류가 많이 흐르는 판넬이 되겠죠. 이런 데서는 에어서킷 브레이커 또는 대용량의 MCCB, 몰디드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배선 차단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서킷 브레이커는 우리말로 기중 차단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간 판넬이나 MCCB, MCC에서는 이런 MCCB, 배선 차단기를 많이 쓴다면 말단회로에 가면 분전반들이 구성이 되어 있죠. 분전반에는 이런 배선 차단기와 함께 소형 차단기, 모듈러 서킷 브레이커, MCB라고 하는 소형 차단기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압차단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저압차단기 제조사들도 국제표준 IC60547-2에 의해서 각각 특성이 맞는 차단기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특성, 기계적 특성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격 운전 전압이 얼마나 되느냐, 전류를 얼마까지 흘리게 할 수 있느냐, 정격 전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차단기를 자동으로 끊어주는 기능, 트립, 트립에 대한 전류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 또 달락이 일어났을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차단을 시켜주는데 어떤 차단기는 즉시 트립을 해야 되고 어떤 차단기는 내성을 가지고 조금 견디다가 트립을 시켜줘야 되는데 카테고리 B 제품 같은 것들이 이런 내성을 가지고 있는 대용량 배선 차단기라든가 기중 차단기를 얘기합니다. 그런 대용량 차단기에서는 정격 단시간 내 전류, 어떤 특성을 갖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었던 단락 전류, 즉 큰 대용량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기가 폭발하지 않고 끊어줄 수 있느냐 하는 능력을 차단 용량이라고 합니다. 브레이킹 캐페시티, 브레이킹 캐페시티에 대해서도 정규적 특성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가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전류를 판단하고 끊어주는 것을 트립, 차단이라고 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열려 있다가 오픈되어 있다가 이어주는 상황에서도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그때도 견딜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브레이킹 캐페시티, 차단 용량과 구분해서 별도로 메이킹 캐페시티, 투입 용량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적 특성과 함께 기기적 특성에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잠금장치가 가능해야 된다. 현장에서 설비를 점검한다든가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 차단기를 개방하고 현장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임의를 차단기로 다시 투입한다면 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하겠죠. 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방된 차단기에 작동을 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라는 이런 장치, 락킹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기기적 특성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차단기의 트립 특성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축은 전류입니다. Y축은 트립 시간. 전류값을 볼 때 1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정격전류 IN입니다. 정격전류보다 적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정상적으로 설비가 작동되는 부분이겠죠. 1을 넘어서는 순간 바로 과전류 부분에 해당됩니다. 전류가 많이 흐르면 차단기가 스스로 감지해서 차단을 시키는 즉 트립을 시켜주는 트립 특성 곡선이 시작됩니다. 일정 부분까지 이 표에 의하면 정격전류의 한 7배에서 10배까지는 곡선을 그리고 특성 곡선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것이 반한시 특성을 얘기합니다. 과전류 특성을 얘기할 때 쓰는 반한시 특성을 갖는다. 10배가 넘으면 순간적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트립이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정한시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빨간색 부분은 정확히 트립이 되는 구간이라면 초록색 구간은 트립이 되지 않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정격전류의 한 2배 정도가 흘렀는데 한 10초까지는 트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20초 이상 돼야 트립이 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즉, 일정 부분까지는 시간과 전류가 반비례해서 특성이 형성되어 있는 반한시 특성을 갖는다. 하지만 10배 이상 됐을 경우에는 시간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전류값만 가지고 바로 트립이 되는 정한시 특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트립이 되지 않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황색은 뭐냐? 정확한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트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애매한 오차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빨간색 트립이 되는 구간 초록색 트립이 되지 않는 구간 그리고 중간에 오차 구간 이렇게 트립 특성 곡선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차단계의 기본적인 내용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저압배전반에서 현장에 있는 설비들에게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전기 판넬에서 현장 설비까지 1대1로 케이블이 포설이 돼서 연결이 되는 중앙집중적인 전기 포설 방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의외로 자재비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게 됐는데 최근에 현장에서 이런 케이블 포설의 시공 방법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부스덕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부스웨이,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이런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부스덕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도체를 현장까지 연결을 해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케이블을 설비마다 뚝뚝 떨어뜨려주는 분산으로 시공하는 방법의 전기 배선 방식이라는 얘기죠. 의외로 이런 자재비는 조금 들어갈지 모르지만 미리 설계가 되었던 장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이 적게 들어서 요즘 시공 방법에 따른 부스덕트에 설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스덕트 시스템으로 현장에 이런 전기 배선이 시공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전반에서 변압기에서 배전반까지 또 배전반에서 현장 설비까지 수평적으로 설비까지 쭉 공급이 되어 있는 이 그림을 공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스덕트 시스템이 구성이 될 수가 있겠다면 건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될 수 있겠죠. 지하 전기실에서 각 층별 전기실까지 부스덕트를 쭉 연결해서 가까운 쪽은 케이블로 공급을 하는 이런 수직적인 부스덕트 시스템도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스덕트 시스템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삼상전기를 사용하는 각 상, L1, L2, L3 상 외에도 뉴트럴, 이 도체가 같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하면 단락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 상 사이에 절연 물질을 제대로 절연이 되는 물질을 사용해서 모아놓은 장치가 바로 부스덕트입니다. 도체가 모여있기 때문에 열이 납니다. 발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도체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이 열을 발산시키는 구조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알아볼 것은 정전이 돼도 꼭 정전이 되면 안 되는 중요한 설비 병원에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됐다. 조명이 나가고 의료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겠죠. 또 데이터센터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모아져서 분석되고 있는데 그 서버, 컴퓨터에 공급되는 전원이 끊어진다면 그거 역시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가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전기의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정전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까? 아까 에디슨 테슬러 얘기하면서 직류 교류가 나왔습니다. 바로 직류와 교류를 모두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핵심에는 배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류 전기가 들어와서 교류를 직류를 변환시키는 정류기, 렉틱파이어를 통해서 배터리에 충전을 해주게 됩니다. 충전해준 전기는 만약에 한전 전원이 정전이 되었다. 이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던 전기가 다시 설비 쪽으로 전기를 필요로 하는 장비 쪽으로 공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여기는 DC가 되어 있습니다. DC를 다시 교류, AC로 바꿔주는 장치가 인버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UPS다 하면 정류기 배터리 인버터를 거쳐서 전원이 공급이 되는 온라인 UPS를 UPS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UPS에서 사용이 되는 정류기 배터리 인버터 이 장치도 기계 장치이기 때문에 고장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한전 쪽 전원으로 바이패스 시켜주는 바이패스 스위치가 역시 중요한 UPS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UPS 구성의 네 가지 요소 정류기 배터리 인버터 또 바이패스 스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용 UPS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기 판넬처럼 보이는데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런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UPS는 한 대만 가지고 운전을 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대가 고장이 나게 되면 또 중요한 장비의 전원이 끊길 수가 있으니 UPS를 두 대를 운영하는 병렬 UPS 구성도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A라인 UPS, B라인 UPS가 각각 부하 분담률을 50%, 50% 갖고 가면서 공급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각각 50%를 분담하던 UPS가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에서 100%를 부담하는 그런 기능으로 인해서 병렬 UPS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병렬 UPS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